아, 이분들도 기대돼. 윤민, 신진안. 여기 좀 재밌습니다. 취소위기 대 취소위기의 팀인데요. 레츠고! 뭔가 2차 때 원했던 만큼 못 보여드렸으니까 진짜 잘해야겠다. 너무 구렸어, 진짜. 간지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어, 그 안에. 솔직히 VS를 쓸만한 무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노력할 거고요. 간지나게 해보겠습니다. 둘 다 취소위기 등급인데 윤민 씨가 생각하기엔 누가 살아남을 것 같은지. 배틀 무대니까 제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 이후로 한 분이 또 삐졌다는 얘기가. 누가 삐졌어요? 누가 삐졌어요? 그날. 그날. 바로 볼까요? 무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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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씨 처음에 들어갈 때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진한 씨한테 이런 톤이 있는 줄 처음 알아서. 진한 씨 1차 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대 결절 이제 걸리기 직전이라고. 생기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6일 뒤면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사실 그게 결절이거든요. 최대한 나오는 대로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고 싶었는데 또 보네. 거의 뭐 놀 준비해도 될 수준 아니었어, 얘네? 잘했어. 딱 좋았어. 안무 맞췄어. 안무 맞췄어. 안무 맞췄어. 오, 좋고. 보이지 플레이 진짜? 아우, 좋고. 왜 이렇게 노래 잘해졌냐? 잘하네, 진짜. 아이 Gru. 됐어요. icken women います 15 And anymore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natural So predictable And anymore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made My baby's bad Yeah My baby's bad My baby's My baby's bad You're so good at being bad Good You really can't do good The three different ideas Really hard You're so happy My baby's great I did a great job I enjoyed creating our dances I enjoyed the fun I think I'm a dramatic I think I can't believe it That I observed last year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환 씨는 노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성대의 결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멘탈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목에 힘을 쓰기도 한 것 같아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고 예전처럼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